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퍼즐 스퀘어백의 제작 영상 3편입니다. 아직 제작 영상 1편과 2편을 보지 못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영상 1편부터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만 쪽을 바느질 할 겁니다. 기존에 미리 잘라둔 실을 이용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큰 구멍부터 바늘을 넣어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고, 세들 스티치로 두 가죽의 구멍을 잘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쭉 바느질 해주세요. 먼저 옆에 바느질한 방법과 동일하게 바느질하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라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부분은 좀 더 당겨가면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위에 큰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여기부터 주목해주세요. 아래 실을 7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만 통과해줍니다. 바늘이 통과한 방향을 잘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사각링을 끼운 17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17번 가죽의 사각링을 끼우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 접어줍니다. 다른 실을 다음 구멍으로 올려줄 때, 17번 가죽도 같이 바느질 해줍니다. 이렇게 1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에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기본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가방끈이 달리는 부분이라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쪽 실을 좀 더 힘껏 당겨주면서 튼튼하게 바느질 해야 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7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이어서 한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 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이렇게 3번 가죽을 올려주고 다음 구멍과 3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하고 바느질해 줍니다. 다음부터는 기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 주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고 여기 큰 구멍까지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완성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퍼를 잠궈주세요. 다음은 10번 가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실은 가죽과 같은 색상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선 여기 모퉁이 작은 부분만 먼저 바느질해 줍니다. 실 길이는 10번 가죽 이 길이에 1배 반으로 잘라 주세요. 양쪽을 따로 바느질해야 하기 때문에 실도 2개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10번 가죽을 사각링에 끼워서 접어줍니다. 사각링에 가죽이 들어가는 방향을 잘 봐주세요. 이 부분만 먼저 바느질해 줄 겁니다. 기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한쪽으로 돌아야 doing the product. ел asen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뒤로 한 땀을 바느질하되, 가죽 사이로 실을 빼줍니다. 다른 실도 가죽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 실을 빼주세요. 두 실을 두 번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접착제를 가죽 사이에 바르면서 실을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손으로 눌러 고정시켜주세요. 나머지 한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가죽을 사각링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과하고 반으로 접어 바느질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바느질해보세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중간에 실이 끊어지면, 다시 바늘에 실을 끼우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뒤로 한 땀을 가죽 사이로 빼고, 두 번 실을 묶어 매듭지어준 뒤, 실을 바짝 자르고 본드로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10번 가죽의 2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10번 가죽 여기 길이의 5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바느질 공간이 좁아서 바느질이 힘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바느질하고, 바늘로 가죽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보이는 것처럼 엄지로 가죽을 살짝 눌러주면서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한 땀 한 땀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목해주세요. 세, 네 땀 바느질한 뒤, 손잡이 심재를 손잡이 가죽 안에 넣어주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손잡이 심재의 뾰족한 긴 부분이 가운데에 붙을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이렇게 손잡이 심재를 손잡이 가죽 속에 넣어주고, 바느질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을 좀 더 힘껏 잘 당겨줘야 합니다. 바느질하는 모습을 잘 봐주세요.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추어서 바느질하고,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힘껏 잡아당겨주세요. 여기서부터 영상을 잘 봐주세요. 아래 바늘을 삼각형 뾰족한 마지막 구멍을 통과해서,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다른 구멍과 같이 바느질하면 안됩니다. 영상을 돌려 다시 한번 봐주세요. 삼각 모양의 가죽은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다음 구멍부터는 맞은편 구멍으로 통과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느질 하셨나요? 바늘을 바로 맞은편 구멍으로 통과하여 바느질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기본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힘껏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늘질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늘로 가죽을 긁어 스크래치 내지 않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것이 너무 사랑합니다. 바느질 Election 비해 바느질 핫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도 쭉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서 다시 주목해주세요. 바느질 하다보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이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위쪽 바늘은 한 땀 더 바느질 하고 아래 바늘은 다음 구멍을 통과할 때 뾰족한 삼각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영상을 잘 봐주세요. 전에 바느질한 반대쪽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 바느질 하기 전에 영상으로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 해주세요. 한 땀 더 바느질 하고 실을 잘 당겨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가면서 바느질 하고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하면 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 하고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서 실 마감을 해주세요. 손잡이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의 개고리를 양쪽 사각링에 각각 끼워주면 퍼즐 스페어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가방의 제작 과정을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상 즐거운 가죽놀이,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